그는 카드를 만드는데 물감을 사용할 거예요. 제 아버지가 빨래하는 걸 도와주세요. 그는 카드를 만드는데 스티커들을 사용했어요. 그건 한국 역사에 대한 거예요. 그는 카드를 만드는데 가위를 사용할 거예요. 제가 당신 어머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요? 그는 무엇을 하는데 물감을 사용할 건가요? 그 소설은 무엇에 대한 건가요? 그 잡지는 무엇에 대한 건가요? 그 아이들은 무엇을 찾고 있나요? 그들은 그들의 자전거들을 찾고 있어요. 그는 무엇을 하는데 만년필을 사용했나요? 그들은 그들의 자동차들을 찾고 있어요. 그는 무엇을 하는데 가위를 사용할 건가요? 그는 카드를 만드는데 크레파스를 사용했어요. 그는 카드를 만드는데 크레파스를 사용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찾아